자, 이번엔 바비가 선택한 노래 들어볼까요? 어, 바비. 랩곡이 아니고. 아, 목소리가 닮았다. 근데 본명가왕에서도 약간 이런 스타일을 많이 보여요. 이 영화 저희가 김준호씨 버전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. 저는 노래방 가면 무조건 이 노래였고요. 락발라드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. 자, 우리 바비가 부르는 너를 위해 들어볼까요? 팬츠도 그럼 신경 써서 입으세요. 그렇지. 아주 기자면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아. 좋겠다. 예, 예, 예. 예, 예.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을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도 많은 이별과 잦은 잘못해도 항상 거기에 있는 너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같은 사람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나 너에게서 따라줄 거야 아, 수현이 좋아. 자기만의 느낌. 아, 수현이 좋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